11번 우리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은 누누이 말했지만 유음아 비마 이런 암기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했고 음운 변동의 기본이 뭐니? 다시 이론 떠올려봐 기본 해볼게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정성에 오는 애 끝소리 규칙 7개로 변환시킨다 안 시켜도 이건 꼭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7개로 변환시킨다 끝에 오는 자음이 종성에 오는 자음이 ㄱ, ㄷ, ㄹ, ㅁ, ㅂ, ㅇ, ㅇ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렇게 변화시켜놓고 이제 그래서 변화시켜놓은 앞음절의 종성이 7개가 아니면 어쨌든 7개로 바꿔놓고 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뒷음절의 초성이 y라고 하면 이 둘의 관계를 봐라 라고 했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x가 z로 바뀌었거나 또는 얘가 둘 중에 하나가 z로 바뀌면 우리는 그걸 교체라 한다고 교체 얘가 바뀌었으면 얘 때문에 얘가 바뀌었으면 얘 때문에 누가 역량을 줬는지 굉장히 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얘가 없어지면 또는 얘가 없어지면 우리는 탈락이라고 한다고 했고 세 번째 얘네 둘을 합쳐서 얘네 둘은 사라지고 새로운 합쳐서 z가 나왔다면 우리는 이거를 축 약이라고 한다고 했고 네 번째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 이응으로 끝날 경우 없어서 그 자리에 니은 첨가가 되는 경우 첨가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걸 한번 볼게 낱낱이 낱낱이는 하나하나 해볼게 이게 발음이 난 나 치로 바뀌었대 묻지는 않았지만 다 한번 해봐 이거 나오면 그러면 얘 끝에 오는 애니까 무조건 뭐로 바꿔야 돼 음절 끝소리부터 하라고 디귿으로 얘 끝소리로 그러니까 뭐로 바꿔대 무조건 일단 바꿔놓고 해 같은 계열로 디귿으로 바뀌어 7개 중에 하나가 없잖아 이렇게 그럼 바꿔놓은 다음에 이 바뀐 거를 봐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바뀌었고 그런 다음에 얘를 보는 거지 그러면 이 디귿이 뭐로 바뀐 거니? 니은으로 바뀐 거지 왜 니은으로 바뀌었니? 얘 때문이지 얘 뒤에 오는 니은 뒤에 오는 얘가 순서 이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뒤로 봐 얘를 x로 바꿔놓고 x 얘를 y라고 해 근데 바뀐 게 난으로 바뀌었대 그럼 얘 때문에 얘가 니은으로 교 체가 된 거지 얘도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서 얘가 얘로 교 체 얘가 얘로 교 디귿이 니은으로 교 체 교체 두 번 얘도 교 체 바뀐 거면 교체니까 얘는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서의 교체가 되는 거고 얘는 몰라도 되지만 뒤에 애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바뀐 교체 우리는 이제 비우마라고 하는데 비우마는 몰라도 돼 교 체가 된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봤더니 난 나 친데 요번에는 디귿이 뭐로 바뀌었니 디귿이 뭐로 이제 이응은 없는 거야 얘를 y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x 얘가 y야 그럼 이 모음 때문에 디귿이 뭐로 치우스로 난 나 얘는 이렇게 된 거지 이건 이제 구개음화가 되는 거지 어쨌든 구개음화도 교 체에 속하는 거야 디귿이 치우스로 교체된 거니까 누구 때문에? 일하는 모음 때문에 이렇게 2번 넋두리 이게 넋두리로 바뀌었대 자 무조건 묻지 않아도 얘는 뭐 해야 돼? 7개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뭐로 바꿔야 돼? 어 그럼 시옷이 뭐된 거야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의 탈락이 돼서 이렇게 기억으로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기억을 x라고 하고 1단계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야지 그럼 얘 때문에 디귿이 뭐로 쌍디귿으로 교체 이름은 된 소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세 번째 입학식 식이 입학식으로 발음 다 준단 말이야 음은 변화 현상을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역시 비읍은 있지 그러면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 얘가 바로 x 얘가 바로 y 두 개인데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완전 새로운 게 왔어 이걸 뭐라고 그래 축약 몰라도 되지만 무슨 소리 되기 거센 소리 되기 바뀐의 이름을 따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서 얘 때문에 디오는 식이 된 소리로 교체 된 소리 그 다음에 첫 여름 다 할 수 있어야 돼 음은 은은 아주 쉽게 이렇게 다 첫 여름이 천 여 름이 됐대 자 일곱 개 중에 하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무조건 뭐로 바꿔 디귿 첫 이렇게 바꿔야 돼 디귿으로 그럼 얘가 얘로 끝소리해서 교 채가 된 거지 그렇지 그럼 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y로 해야 되는데 이응 없는데 봤더니 뭐 니은이 천 가 된 거지 그럼 니은을 첨가시켜 니은을 첨가시켜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 니은 첨가된 상태 교체되고 첨가된 상태에서 니은이 얘한테 역량을 줘서 디귿이 뭐로 니은으로 다시 교체 이렇게 첫 여름으로 그러면 니은이 니은 되기 때문에 이건 비음하고 어쨌든 교체지 그러니까 비음하 이런 거 묻지 않아 그러니까 암기하면 안 돼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럼 1번 기역과 리을에는 공통적으로 의문이 첨가되는 거 의문 첨가되는 리을만 있지 2번 니은과 디귿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문 분동은 탈락이다 니은만 탈락이지 니은에서 시우 탈락 디귿은 축약이지 탈락이 아니고 3번 기역에서 발음된 치읍과 디귿에 발음된 피읍은 공통적으로 의문이 축약된 것이다 아니지 치읍은 축약이 아니고 교체 뭐 디귿이 치읍으로 교체가 된 거지 구겸화된 거고 피읍은 축약이 된 거고 비읍과 시우이 합쳐져서 4번이 정답이지 기역에서 티읍이 니은으로 그렇지 기역에서 기역에서 낱낱이 해서 일단은 니은으로 니을에서 시옷이 니은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의문의 교체 수는 두 개로 같지 의문의 교체 수는 같다라는 건 다시 한번 낱낱이 해서 한번 디귿으로 바뀌고 다시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 교체 두 번 일어난 거지 그런 다음에 니을에서 시옷이 니을에서 천여름에서 일단은 디귿으로 교체된 다음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니은으로 교체 교체가 연속 두 번 의문의 해수 두 번 일어난 거지 5번 니은에서 기역 시옷이 기역으로 디귿에서 시옷이 쌍시옷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의문 변동의 해수는 다르다 같다지 기역 시옷에서는 시옷이 탈락이라고 한 번 일어났고 해수는 해수 시옷에서 된소리로 된 거는 한 번 역시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우리 12번 보면 우리가 복합어에는 어근하고 어근이 결합한 거 우리는 뭐 합성어라고 하고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고 하는데 기역이 뭐냐면 어근에 어근 이면서 이건 합성어지 합성어인데다가 여기에 플러스 다시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는 걸 물어봤고 니은의 조건 둘 다 합치래 접사가 결합되어서 어근의 품사가 어근하고 접사가 붙었을 때 그때 품사가 이 어근의 품사가 변화되는 것 이거 우리 많이 했는데 꼭 주의하라고 변화하는 것을 물었단 말이지 기역 군것질 그러면 1번은 군것 이거는 것이라는 의전 명사에 군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어 어근에 접두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됐고 여기에 다시 질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뭐 다시 우리는 파생어가 됐거든 그래서 군것질도 명사고 겉도 명사의 계열이기 때문에 품사는 바뀌지 않은 거로 보면 되고 두 번째 바늘 플러스 질 니은이 탈락된 거야 그럼 바늘이라는 어근에 질이라는 접사만 붙은 파생어가 된 것이고 여기는 어 바늘이라는 명사 어근이 질이 붙어도 명사이기 때문에 이건 품사가 역시 변하지 않은 거지 3번이 답인데 겹하고 겹 한겹 두겹 할 때 겹은 두 개가 바로 각각 명사이기 때문에 어 합성어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이라는 접미사 접미사가 붙어서 다시 파생어가 되는데 이때는 겹겹이 명사였던 어근이 이게 이제 어근이 다시 되는 거니까 어근에 접사가 붙는 거니까 파생어가 됐어 어근이 접사가 붙어서 겹겹이는 부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품사도 변화되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지 자 우리 4번은 4번 선택지는 다듬다에서 어근이 붙어서 이가 붙어서 우리가 접사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거는 파생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듬다라는 동사에서 다듬이라고 우리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품사는 변화됐지만 품사는 변화됐지만 어 아까 조건 합성합성어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 그 다음에 헛 웃음 자 웃음은 웃다라는 어근에 음이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 파생어에 허시라는 접두사가 붙은 거지 그럼 합성어의 접두사가 아닌 파생어의 접두사 다시 파생어야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이걸 어근이라고 봤을 때 이게 어 뭐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는 웃다라는 동사에서 웃음으로 되면서 여기에서는 바뀌었지 동사에서 어 명사로 다시 여기는 웃음이라는 명사에서 허시붙어도 이건 헛 웃음이라고 품사가 명사로 그대로 바뀐 것은 아니지 어쨌든 이거는 합성어가 아닌 상태에서 파생에서 접두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 12번에 3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 13번은 뭐 크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13번은 그냥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 돼 13번 푸는 문제 여기에 봤더니 13번은 정답이 그냥 4번인데 자 ㄹ은 보기 1에 1-2 의미로 수와 밖을 띄워야 된다 라고 1-2라고 한다면 일단은 명사라는 거지 그러면 자 우리는 추억이 많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그럴 수 이 수가 바로 앞에 있는 것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의존 의미가 없는 의존 명사가 되는 거지 논리로 알아야 돼 이거는 관형 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의존 명사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 체언이니까 체언 뒤에는 언제나 뭐가 붙어? 조 사 가 붙는 거지 이 박애라는 말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조 사에 속하는 거지 그냥 붙여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박계는 2번 보기 1에 2번 박계의 조사봐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래서 봐 여기 나오는 수라는 게 여러분들이 의존 명사라는 걸 알아야지 체언 뒤에 붙는 조사 의미가 뭐냐면 자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 그렇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걸 받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수와 박계를 띄워 쓰면 안 되는 거지 띄워 쓴다면 그것은 명사로 치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조사로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것 말고는 뭐 등등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체언 뒤에 붙는 조사 답은 13번은 4번이 되겠지 자 14번 자 14번부터 이제 많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점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14번 자 14번에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들이야 그걸 한번 쭉 읽어볼게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번 나타나는 혼 문장 알지 두 번은 견 문장 견 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다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그리고 정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나열대조의 대등관계 이거는 고, 지만 등의 연결어미로 정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원인, 조건, 목적, 의미를 가지는데 아서어서, 면, 러 등의 연결어미로 A부분은 한 문장이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문장이라고 해 또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해 안긴 문장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명사, 관영, 부사, 서술, 인용절이 있어 명사절은 미음, 귀가 붙어 만들어지면 문장 안에서는 인용절은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먹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기능 관영절은 요런 어미 등이 붙어서 뒤에 체언을 꾸미고 다 아는 거지 부사어처럼 영혼을 수직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절은 이익의 도로 절 전체의 서술을 기능하는 건 서술전 다른 절들과 달리 특별한 표지가 붙지 않는다 내가 수업 전에 다 설명한 거야 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인용하는 것은 인용절 라고나 하고와 같은 조사가 간접인용은 고 한편 안긴 문장의 한 요소가 아는 문장의 요소와 동일한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안긴 문장에는 문장 성분 생략 가능함 하나의 안긴 문장에는 또 다른 안긴 문장이 있음 이거지 뭐 그럼 14번 다 아는 내용이야 우리가 이론에서 한 내용이고 암기할 필요 없어 이런 거 몰라도 문장 상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기억 한번 해볼게 기억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이거부터 있는 대로 문장 상관없이 다 찾아볼게 우리 자아 잘 다져진 다져진의 니은이 관형사인 전성 어미가 돼서 음식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인 전성 어미 니은이 있기 때문에 관형 절 명사를 꾸몄지 그럼 관형 어 기능 그럼 여기는 뭐가 잘 다져져 음식이라는 주어가 생약됐고 아이가 먹기에 우리가 안긴 아는 문장 난 무조건 서수로 보면 된다고 그랬어 이게 서수로가 한 개라면 뭐 아이가 먹다가 뭐야 서수로 투야 그럼 서수로 여기는 알맞다도 쓰리까지 있어 얘 주어는 얘고 얘 주어는 얘란 말이야 그럼 아기가 먹기 그럼 또 서수로 역할을 근데 끝나는 게 먹기 명사형 전성 어 미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 절 명사 절인데 이 덩어리에 뭐가 붙어서 애가 붙어서 이 절이 명사절이라는 절이 먹기에 알맞다라는 형용사를 꾸미면서 무슨 기능 명사 절인데 부사 어 기능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미리 다 해봤어 됐지? 자 이런 거 놀림 모르면 안 되지 그럼 니은 한번 해볼게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무조건 서수로부터 찾아 서수로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서수로 나는 알았다 알았다 서수로부터 해볼게 서수로 하나네 그럼 이거에 대한 주어 나는 알았다지 S1 또 서수로 사라졌다지 이거의 주어는 그지 또 서수로지 주어는 어 이렇게 된 거지 요즘 안기나는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지 하나에서 그러면 자 이 전체 이 문장 서수로에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이렇게까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고 사라지다에서 사라지엇 음 음 명사형 전상 어미를 끝난 명사 절 명사절을 끝나고 의리라는 목적격 조사가 와서 무슨 기능 목적어 기능 우리가 어떻게 절의 이름을 만드는지는 어미랑 조사를 보라고 했고 그걸 가지고 문장 성분을 또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소리도 없이 이건 무슨 절 이 부사 전미사 이로 끝난 부사 절 부사 절인데 무슨 기능 사라지다 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어 기능 할 거 다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운동장을 달리는 나에게 그가 발 밑을 발밑을 발밑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자 그러면 자 운동장을 달리는 서술어 달리다 P1이라면 달리는 관영상 전성 어 니가 붙어서 나라는 체언을 꾸미기 때문에 이건 무슨 절 관영 절 관영절이면서 나를 꾸미는 관영 어 그런데 이 절 안에는 내가 달리다 라는 주어 생 야 나에게 그가 발을 바를 조심하라고 자 그가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뭐뭐 하라고 뭐뭐 하라고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그러면 이건 발밑을 조심하라는 건 뭐야 인용 간접인용 절 발밑을 조심하라고 발밑을 조심하라고 그가 외쳤다 라고 돼있네 됐지 그러면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관접인용 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그거 주어 투 외쳤다가 서술어 P3 됐지 그렇다라면 여기 봅니다 1번 기역은 기역은 니은과 달리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기역은 니은과 달리 기역은 니은과 달리 뭐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고 니은에는 어 뭐지 조사 이거 부사어가 있긴 한데 아니 아니지 이게 니은 맞니 부사어가 있긴 한데 뭐가 조사가 붙은 건 아닌 거지 기역은 니은과 달리 조사가 붙어 부사어 기능 명사절에 명사절에 에라는 부사격조사 2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부사절이 사용되어 용언을 수직하고 있다 그러면 니은에는 부사절이 사용되어서 사라지다는 동사를 꾸미는 용언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 기능에 부사절이 있는 것 3번 디귿은 니은과 달리 다른 사람 말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받고 인용한 절이 인용 절이 저 디귿에는 간접 인용 절이 있었고 4번 기역과 디귿은 모두 체온을 수직하는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내가가 생략되어 있고 기역은 음식이 생략되어 있네 5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하나의 안긴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다 니은은 이 안긴 문장 명사절 안에 부사절이 안겨 있긴 하지만 디귿에는 그게 아닌 거지 얘도 관용 절로 안긴 문장이고 인용 절로 안긴 문장이지 이거 자체가 안긴 문장 속에 안긴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15번 15번 고전 문법을 풀 때는 명심해라 고전 문법을 풀 때는 고전 문법을 따로 묻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현대어를 통해서 현대 문법 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15번 풀기에서 마주 보기 볼게 보기 아니고도 되지만 지문 비문학 지문 아니고도 되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중세국어의 문법 자료에서도 견 문장이 확인되는데 이어진 문장은 현대고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어미에서 결합되는데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은 어미가 붙어 성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일단은 이어진 문장도 있는데 연결어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전 묶어에서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현대국어에는 없는 연결어미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대국어와 똑같은 어미도 있지만 연결어미도 있지만 이런 뜻이지 이걸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현대국어에 사용되지는 어미가 붙어 성립하기도 한다 안긴 문장은 경우 명사절이 음 음 디 퀴 그러면 명사절로 안긴 문장에는 음 음 인가 맞나 글자가 너무 잡아서 단어가 안 보이는 디 기 명사형전성어미 로 쓰거나 관영절은 미리 알려주니까 우리 몰라도 돼 니은 또는 시옷 또 관영상전성어미가 되는 과거지 관영절 그리고 부사절은 현대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사절은 현대국어와 유사하게 거의 똑같다는 거지 말해주는 거지 인용절이나 서술절은 조사나 어미 같은 표지는 없다 인용절하고 서술절은 둘 다 다 없다 조사나 어미가 없다 됐어 그러면 이제 자 사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에 현대어를 뜻풀해 놨기 때문에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 가에서 고의 걸식 하 d를 보니 걸식 고전이 하 d 아까 저기 봤더니 뭐야 관영 명사절은 뭐로 한다고 돼 있어 명사절은 d로 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명사절은 d로 한다고 그럼 다시 걸식 하 d d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절을 만들 때 d가 사용되었군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정확히 계속하면 마을이 멀면 주어 서술어 멀다 멀면 걸식 하기 정확히 말하면 뭐야 주어가 생략된 거지 나는 나는 너는 걸식 하 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주어 생략된 주어 걸식 하기가 서술어 to 이 자리에 걸식하 d로 온 거니까 그래서 얘가 명사절이 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명사절 걸식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나는 걸식 하디 그럼 여기가 없지만 나는 걸식하기가 어렵다 명사절이 이제 주어 역할 정도 할 수 있겠지 자 걸식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생략된 상태야 그러면 들에서 d가 명사절 된 거고 2번 나의 남기 도활세가 이 동산안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서술절이 사용되었음을 그러면 현대국어로 봐 현대국어로 봤더니 이 동산은 얘가 주어란 말이야 동산은 나무가 좋음으로 나무가 다시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좋다라는 건 서술어 2란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주어는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동산은 나무가 좋다라는 얘가 서술어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서술절이 되는 거지 나무가 좋음으로 내가 논의는 땅이다 내가 내가 논의는 땅이다 이것도 내가 주어 논의다 논의는 관영 절 뭘 꾸며 땅 땅 이라는 체언을 꾸미는 관영 어 기능을 하지 그러면 2번도 지울 수 있는 거고 자 3번 곧 교코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대등하게 의지한 문장을 만들 때 고를 사용했으면 알 수 있다 라고 돼 있어 그럼 뭐야 곧 교코 여름 하나니 곧 교코 여름 하나니 여름이 열매가 많으니 하나니 나니 그럼 고전 보지 말고 뜻풀이로 이거는 꽃이 뭐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그럼 이거는 주어 서수로 주어 서수로 근데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라는 말은 둘 다 꽃이 좋았기 때문에 열매가 많은 건 아니야 상관없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그때 얘는 대등적 연결 어 미라고 해야 되겠지 왜 자 좋다라는 건 뭐 형용사 형용사 무조건 어 미 어 미인데 뒤에 문장이 나하고 대등한 문장이야 그럼 대등하게 이어진 연결 어 미 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살짝 고전으로 가서 어 대등하게 문장은 고두 사용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음 음 앞에 연결음이 나와있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음에 의해 결합되는데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어미가 붙어 성립되기도 하고 그렇지 이어진 문장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문장의 연결음에 의해서 결합되는데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어미가 붙어 성립되기도 그러니까 그 말은 똑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아까 내가 말한 이거겠지 그랬을 때 듀오코는 왜 똑같은 것인가 여기 살짝 알아두면 좋은 게 듀오에다가 이거는 거센설이 히읗과 기역의 결합이거든 그럼 히읗이 내려와 연음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고 그럼 똑같이 연결음이 대등전결음이 고가 되는 거지 그 다음 4번 가의 마자리 멀명과 다의 불이 깊은을 보니 니은이 붙어 관영절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아까 관영절이 아니고 뭐라고 여기 봐봐 관영절이 아니고 마을이 멀다 와 나는 걸식하기가 어렵다 나는 걸식하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걸식하기가 주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가 주어 역할을 해서 어렵다라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구조 그러면 이 전체 구조로 봤을 때 마을이 멀면 멀기 때문에 먼다는 조건 멀면 이거 오면 멀기 때문에 나는 걸식이 어려워 라고 하는 이어진 문장이야 주어 서수로 주어 서수로 이어졌는데 마을이 멀면 힘들어 멀기 때문에 힘들어 그렇다면은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견문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관영절이 아닌 거라는 거지 대등하게 이어진 견문장인 거지 이해 됐지? 그게 답은 4번 5번 나의 교활세와 다의 밀세를 보니 현대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 줬는가 이제 다른 경우야 그러면 어렵지 않지 현대국어를 보고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종속적인지를 현대국어로 일단 보란 말이지 자, 교활세 자, 이 사는 나무가 좋음으로 이 동사는 아까 이게 지웠네 이 동사는 나무가 조 나무가 좋음으로 그러면 나무가 좋음으로 좋다지 근데 음으로 대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고어는 교활세 할세 리을세 교하다의 교화 에서 요게 히스는 좋다로 내려오고 그래서 요게 알 리을세가 어미란 말이야 나무가 좋기 때문에 원인이지 때문에 봤더니 와 다의 밀세 여기 나무가 좋기 때문에 내가 논인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나무가 좋음으로 내가 조는다 그러면 나무가 안 좋으면 안 논인 거지 그러면 주어섯으로 관계 주어섯으로 관계에서 얘하고 얘는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가 나무가 따로 내가 논인다 좋기 때문에 논인 거니까 연결성을 가지는 종속적 연결 어미인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뭐야 리을세라고 하고 현대는 음으로라고 하고 어미가 다르다는 거야 뭐야 그 다음에 밀세도 보니까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이거는 나무는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안이 흔들림으로 안이 밀세 이것도 미다가 흔들린다 그런데 리을세라는 거와 현대국어에서는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흔들다 흔들리다 흔들리다 흔들리까지 어간 무로 그러니까 이 리을세랑 무로는 모양은 다르지만 나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야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때문에 꽃이 좋다 이렇게 된다면 역시 다시 주어 서술으로 본다면 얘네 관계가 나무가 흔들리면 꽃이 안 좋겠지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다 그러면 이 둘은 종속적으로 연결된 어미가 되는 거지 근데 고전 어미랑 현대 어미가 다른 거지 그래서 답은 15번에 4번이 되는 거지 오케이 오늘 뭐 여기까지만 모교사 보느라 고생했는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시간 되면 선생님이 어려운 비문학 질문에 이런 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시간 되면 보도록 하시고 문학도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